여보세요 뭐야 뭐해 늦었는데 아직도 안잤어 어 나 이제 살려고 맞다 내일 어디서 볼까 우리 아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응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멋있는 집 발견했거든 내일 나만 따라와봐 너 진짜 놀랄거다 먹고 올게 없기 아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진짜랍니까 아무튼 얼른 주무세요 응 너 자면 나도 잘려고 먼저 끊어 자 얼른 아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끊기야 내가 해줄게 하나 하나 둘 셋 왜 안 끊어 왜 안 끊어 알겠어요 진짜 다시 진짜 이 부분 진짜다 하나 둘 셋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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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럼 자 잘 나 안녕 잘자요 굿나잇 고맙습니다